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주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탄핵을 대통령 탄핵을 시켰다면 말이 되냐 이야기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좌파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도덕심 같은 것이 상당히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좀 일천합니다. 평균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특히 586 운동권 출신들은 젊은 날 받은 사상적 세례가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모든 수단과 도구는 합리화 될 수 있고 합법화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씨가 여러분들 당무 개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든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이 여러분들 화장실 간 걸 가지고도 탄핵 사유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죄를 만드는 것이 그 사람들의 전공이거든요. 봤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를 만들었지 그냥 감방에 쳐넣고 한 200여 명 정도 내사를 하다 이러면 몇 분이 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없는 죄를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어묵한 경험들을 다 잊어버리고 탄핵을 안 할 거다 200석을 차지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순진한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아주 냉정하게 봅니다 매사를. 그리고 끊고 맺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찬 기운이 들 정도로 안 되면 확실히 끊어버리는 거죠 뭐. 그게 인연이든 뭐든 간에 냉정하게 보는 겁니다 세상을. 그러니 여러분들 그래서 한 번 이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게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이 설문조사를 이렇게 해보면은 해보게 되면은 1300명이 답변했을 때도 74%가 범냐 200석 확보가 불가능하고 탄핵도 불가했지만 23%는 이 선거 사기를 통해 가지고 200석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굉장히 현실주의자인 거죠 23%가. 그런데 여러분 1만 1300명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하고 대개 여러분들 국정지도조사는 1000명 정도였지 않습니까 표본수가 조금 시간이 여러분들 한 한두 시간 정도 지나가지고 2300명이 여러분들 했을 때도 23%거든요. 이 통계학이라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2시간 전에 여러분 23%였는데 1300명 표본수가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이 그다음 여러분 5시간 전에 여러분들이 2300명이 여러분 투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표본수가 1300명하고 2300명에서 똑같은 여러분들 답이 나온 겁니다. 통계학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겁난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조작하게 되면 당장 드러나는 거죠. 선거는 표본수가 몇만 명 몇 십만 명 정도가 되니까 23%는 견고하게 선거 부정이 있을 거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답을 이렇게 댓글을 한 번 봤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대개 댓글을 많이 안 남기실 거고 댓글을 이렇게 보니까 보시게 되면 부정선거를 시스템으로 막지 못하면 더블당의 300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소한 사전 선거 패지 qr코드를 바코드로 대만식으로 투표위에 그 자리에서 완전 수개표 선거인 명부 조작 방지를 모두 시스템하지 못하면 반드시 질 수밖에 없고 나라는 어려워질 겁니다. 이분 말씀이 반드시 패배한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뭐죠 23%에 속할 거라는 이야기죠. 그 사람들은 부정선거를 저지를 겁니다. 아직까지도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이 답이 여러분들 이 답이 74%는 선거 부정이 없을 거라고 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부정선거를 막는 방법은 부정선거 사범들이 국민들을 두려워하거나 윤 대통령이 두려워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미 물통이라 틀렸습니다. 국민들의 뭐만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저항할 가능성도 낮으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미지근하고 국민들도 미지근하니까 선거 부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불행위도 높은 거죠. h님은 데이터 조작에서 하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남조선 선관이 후보별 덕교수를 만드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200석이 돌파 안 되겠습니까 부정선거하고 200석에 대한 탄핵하고도 남을 집단입니다. 이분들이 대개 여기 23%에 속하시는 분들인 겁니다. 아주 현실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저는 어느 입장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49%를 여러분들 부풀려 가지고 확보된 3만 7천여의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 진교훈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 대해주는 그런 조작방법을 보고 그 방법을 그대로 총선에서 적용시키게 되면 329만 표 정도를 여러분들 더블당 후보안께 쑤셔 넣어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더블당이 214석까지 여러분들 가능할 것이다. 7.5% 조작. 훨씬 더 낮추고 5%를 조작하더라도 단독으로 개헌선 탄핵선을 다 저지할 수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숫자로 표시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선거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청기를 루스 란 것처럼 2023 총선에서 선거를 어떻게 진행할지가 다 이렇게 밝혀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 이상 사람들은 선거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현재 한국의 상황인 겁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동시 시청자 수에 비해 가지고 좋아요 숫자가 굉장히 낮은데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누르면 조금 더 노출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공병호 tv에서 한 달 전 정도 전에부터 이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소개한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입니다. 김동주 교수님이 신학하고 역사학을 하신 분인데 체계적으로 잘 정리한 그런 훌륭한 세계역사에 대한 통사니까 여러분들이 독사할 시간이 있으시면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부정선거를 회부한 시리즈 일환으로 지난 상반기에 여러분들 모두 다 완관시킨 도독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도 여러분이 많이 보급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정권을 보존하는 그런 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아르헨티나나 이런 나라를 제가 자주 소개하는 것은 대개 이제 선거가 무너지거나 정치가 무너지거나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 국민들이 어떻게 센 고생을 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반면 교사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 가지고 선거도 지키고 정치도 잘 지켜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아르헨티나라든지 레바논 사례 같은 걸 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에 아르헨티나가 아주 우파 정치 지도자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하비에르 밀레이라는 분인데 이분 백그라운드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정책은 대단히 시장 친화적인 그런 정책이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 가운데서 조금 약간 더 이렇게 레디컬한 시장 친화적이니까 레디컬한 우파 정책을 쏟아내는 분입니다. 딱 당선 여러분들 선거전에서 중요하게 내셨던 것이 미국 달러화를 아르헨티나의 법정 통화로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외쳐 가지고 당선이 되자마자 아르헨티나의 중앙은행이 발권하는 패수화 가치가 12% 급락하게 되고 정권 시장은 이제 대통령이 제대로 뭔가를 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가지고 23%나 폭동이 됐습니다. 그러나 폐론주의라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대중영합주의로 한 50년 정도 이렇게 젖은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공공요금을 현실화하고 그다음에 이자를 높이고 이런 정책을 감내하겠느냐 참아낼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분이 성공할 수 있었지. 그러나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이렇게 상당히 과격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내세운 후보를 뽑은 것은 대단한 거죠. 마지막 수단이 그냥 자국 화폐를 버리고 달러화에 연동시키는 겁니다. 이게 거의 마지막 수단입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만년이 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어려워지게 되면 우리가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상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국가의 새로운 클래스 계급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 계급들은 주로 자기들의 지지 세력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가지고 일반 국민들을 상당 부분 약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약탈의 정책이라는 것이 대부분 조세나 준조세 부담을 높이는 거죠. 존재 조세나 준조세 부담을 높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연고주의나 정실주의가 굉장히 만년해지게 되기 때문에 특히 대한민국 같은 그런 교역 국가는 경쟁력이 날로 여러분들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지지층을 여러분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주로 의존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발건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정적자가 계속 누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경상수위 적자도 여러분들 적자로 전환할 것이고 발건력에 의존하지 전형적인 특징이 여러분들 이런 나라들의 특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냥 돈을 찍어서 뭐죠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 인플레이션이 그냥 고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고차가 된다는 것은 중앙은행이 여러분들 발행하는 화폐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걸 뜻하는 겁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 소위 하비에르 밀레이라는 그런 신임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중앙은행이 발건력을 동원할 수 없도록 해야겠다. 그걸 왜가 이런 특단의 조치가 뭡니까 그냥 달러화를 써자. 달러화는 우리가 찍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 도입한 겁니다. 중앙은행의 발건력을 갖고 있는 한 도저히 초인플레이션과 대중영합주의의 여러분들 샷을 벗어날 수 없다 이야기죠.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발건 기능을 폐기하고 미국 달러를 공식 통화로 채택해야 된다. 현지권 페로니즘의 정권 하에서는 초인플레이션을 향하는 파괴된 경제를 우리에게 남겼다. 극단적인 조치인 거죠. 이런 방법 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가 어려워져 가지고 이런 상황으로 절대 가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면 교사 국가들의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장기 집권에 성공하게 되면 크게 그냥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돈을 찍을 것이고 규제를 양산할 것이고 끼리끼리 해먹을 것이고 재정적자가 누적이 될 것이고 결국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이 될 것이고 그럼 그다음에 돈을 찍을 것이고 인플레이션은 이러면 고차가 될 것이고 하폐가치에 추락할 것이고 이런 게 그냥 그대로 보이는 거죠. 아르헨티나는 그냥 중앙은행 발건 기능을 없애버리잖아요. 달러는 우리가 찍을 수 없으니까 미국이 찍으면 찍을까 우리가 찍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하폐가치를 좀 안정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본 거죠. 이렇게 시장 친화적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하네요. 공기업 민영화 기대로 39% 주가가 상승하고 주가 지수도 23% 상승했는데 이 마약 같은 대중영합주의의 그런 달콤함을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참아낼 수 있을지는 여러분들 지켜봐야겠죠. 여러분 나라 금세 망합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아르헨티나 인플레이션율입니다. 매년 이렇게 몇 10%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 15개월 채 108.8% 누적 임무화입니다. 뭐 하폐가치가 종의 가치가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사람 사는 데는 비슷해 가지고 국가가 여러분들 상가가 무너져 가지고 정치 권력의 독주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라가. 뭐 우리는 특별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특별한 거 우리는 다르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가지고 폭주하려고 하는 욕망에 가득 차 있는 정치 권력을 제어할 수가 있어야 그래야 국민들이 재산도 지키고 생명도 지키고 자유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 친구들은 뭡니까 그냥 중국 밑으로 나라를 끌고 갈 것이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가수가 되면 재산 가치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재산을 그냥 뭐죠 세금 올리지 않고 그냥 빼앗는 것이 초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뭐죠 재산을 약탈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레바논 상황이거든요. 이래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2020년부터 시작해가 이 인플레이션 여러분 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몇백 프로 정도 되는 겁니다. 몇백 프로 정도. 그러니까 공기업의 여러분들 레바논 자국 화폐로 봉급을 받는 사람들 봉급이 뭐 10달러 20달러밖에 안 되니까 그걸 가도 어떻게 살겠습니까 화폐가 제출하게 가죠. 이거는 여러분들 베네주엘라거든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여러분들 물가가 얼마 올랐냐 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전년 대비해 가지고 여기 그래도 이때는 20% 13% 이렇게 올랐는데 254% 920% 2018년 그다음에 몸무게 몇 프로입니까 뭐 측정할 수 없네요. 단 10, 100, 1000, 만 만 프로입니까 어떻습니까 누적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요. 정치 권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독주하고 폭주하고 민을 약탈하는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정상인데 한국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북조선이든 남조선이든 간에 우리 역사의 아주 깊은 부분은 관이 민을 수탈하는 부분들이 거의 배경음악처럼 깔려있거든요. 북한을 보면 착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반도의 남쪽 부분에서 선거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염이 돼 가지고 국민들이 참정권을 통해 가지고 정치 권력을 제어하거나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지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국민들이 고생을 하겠죠. 우리가 그 소중하게 여기는 재산 재산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2024년 총선에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저는 확률적으로 2024년 총선에서 10월 11일 실시됐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신종 사전투표 조작방법인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방법이 광범위하게 여러분들 활용될 것이다. 그래서 더불당이 압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거든요. 현재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사전투표 제도의 심각성을 받아들인 것을 보게 되면 뭐 위기의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나름나치 이름들 가르켜 줘도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들도 고생하겠지만 국민들은 이제 죽을 고생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어딘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자 여러분 보시죠. 어제 여러분들 이준석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방송 준비 과정에서 조금 쉴 수가 있어 가지고 관련 자료들이 여러분들 제공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래도 조금 한 번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야기가 먼 거 하니까 이준석 씨는 참 사악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쁘다는 표현보다도 젊은 친구가 너무나 사악한 거죠. 그 사악함에 중요한 이유는 선거 부정을 지금도 덮기 위해서 그렇게 안간힘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나쁘다 젊은 친구가 좀 졸랑거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사악한 겁니다. 국가의 몰락이나 국민들이 노예 하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11월 20일 날 mbc 라디오에 가서 발언한 이게 20일이 낫겠네요. 20일 발언을 보게 되면 그냥 핵심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읽읍니다.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준석 씨 이야기입니다. 부정선거는 없었거든요.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이게 2023년 또 11월 20일 날 mbc 김종배 씨 발언이 불어옵니다. 애국보수가 약간 조금 합리적인 전략적 사고를 한다면 한동훈 장관에게 부정선거 이런 걸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대표도 굉장히 똑똑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 여기에 부정선거에 갇히게 되는 순간부터 이 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민경욱 의인도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저같이 애초에 부정선거 아니라고 한 사람은 그냥 포기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안 물어볼 겁니다. 이렇게 당돌하게 이야기하는 이준석은 정치인으로서는 완전히 저가 볼 때는 퇴출을 시키고 매장시켜야 될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정말 저가 볼 때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기회하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준석 씨는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주장하지만 이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노원병에 이준석이 출마했던 역대 선거 분석을 다 분석한 결과입니다. 제이아 전문가가 선거관리위원회 후보별 득표수를 다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분석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사이의 득표수를 조작하는 데 활용한 규칙 조작값을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은 쉽게 보시지만 작업량이 굉장히 많은 결과물입니다. 이 한 번 보시죠.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도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는 노원구에서 35%를 훔쳤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감 후보였던 박선영 후보가 얻었던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훔쳐 가지고 이동시켜준 겁니다. 누구한테 조시연 씨한테 이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차익값 그래프 정도가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사이의 득표수를 증감 증가시켜 감소시키는 관련된 규칙 본인 선거인 4.15 총선은 35%를 활용한 거죠. 표수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준석 후보가 얻었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6,078표를 훔쳐 가지고 이걸 마이너스 16,078표 플러스 16,078표니까 여러분들 총 득표수 조작규모는 이준석 씨가 16,078표를 사전투표를 받았는데 35표로 인 5,627표를 훔쳤고 마이너스 5,627표 플러스 5,627표니까 조작규모는 11,254표를 여러분들 조작을 한 거죠.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20%를 훔친 겁니다. 박영선 후보가 전혀 승리할 수 없었는데도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윤정부가 등장한 다음에 6월 1일 서울교육감 선거는 50% 훔쳤고 어마어마하게 훔쳤죠. 노원구에서 조전혁 후보가 얻었던 100장당 50장을 훔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건 민주 노총이 선거 사기 세력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민주 노총. 노원구청장 선거는 10% 훔쳤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는 15% 훔쳤습니다. 이게 윤정부와에서 가장 적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선거가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윤 후보가 얻었던 노원구에서 얻었던 69,106표 심상정이 얻었던 4,119표에서 각각 25% 훔쳤기 때문에 마이너스 36,613표 아니 마이너스 18,307표를 마이너스 플러스를 더하게 되니까 총조작주모가 36,613표인 겁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만 여러분들 도덕질을 한 것이 아니고 이걸 보게 되면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모든 선거가 다 조작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 밝혀진 상태잖아요. 그래도 그거를 이준석 씨가 방송에 나가서 그렇게 선거 부정을 여러분들 지적하는 사람들 조롱하고 조소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완전히 바닥인 겁니다. 그냥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악한 겁니다. 자기가 낯서 자라고 교육시켜준 조국을 조국이 멸망하는 데 기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노원병 어제 말씀드려야 됐는데 제가 준비를 잘못해 가지고 하태경 거를 했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하태경 선거는 어제 잠시 말씀드렸지만 똑같지 않습니까 하태경 씨하고 이준석 씨가 두 사람이 다 짝짝꿍이 돼가 살아가기 때문에 하태경이 해운대갑에서 조작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이준석 씨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참 악합니다. 제가 벌써 이준석 씨하고 연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준석 씨를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의미하거나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현업에 이미 다 손을 뗐으면 대중강년에 이제 안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 다 이제 내려놓은 겁니다. 무슨 한자리를 하기 위해서 어디 기웃거리거나 이런 건 절대 이제 할 나이도 아니고 이제 안 합니다. 저는 젊은 날부터 굉장히 이렇게 좀 독특한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살았던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 그냥 여러분 딱 40대 넘어갈 때 이런 조직을 떠나 가지고 그냥 혼자 밥벌이를 다 해결했지 않습니까 어디 기웃거리거나 이렇게 절대 안 합니다. 어디 편성하거나 대세에 편성해 가지고 뭐 그러니까 전형적인 한국인에 비해서 조금 더 특별합니다. 가끔 제가 생각해도 야 이래 어떻게 이렇게 해서 애들 안 굶기고 이렇게 지금까지 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준석 씨를 보게 되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살아야 될 인생이 그렇게 긴데 그렇게 거짓말을 해 가지고 세상이라는 것이 다 거물과 같은 건데 거물이 선 걸어 가지고 본인이 다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빠져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당대표된 것도 다 거짓말이라는 게 이미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바일 투표를 조작을 해 가지고 2021년도 6월 달에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에서 나경원을 제치고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썩은 정당인 거죠 그러면 2022년도에 당대표가 됐던 나경원을 주저앉히고 윤시민이 심윤이 내가 지금 당선이 됐던 김기현 당대표는 정상적인 투표로 당대표가 됐냐 이야기죠 정상적인 투표로 당대표가 됐으면 모바일 투표는 얼마를 받았고 ars 투표는 얼마를 받았고 정직하게 국민이 고해야 되지 국민들이 돼지 개도 아닌데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런 것도 발표하나 그냥 넘어가는 게 되겠냐 그럼 윤 대통령은 국힘당 대선후보에서 정직하게 여러분들 대선후보 경선 과정을 거쳤냐 이런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누가 관심을 가져주든 가져주지 않든 간에 우리가 짐승도 아니고 검수도 아닌데 이런 부정선거를 다 덮고 우리 편이 됐으니까 다 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편이 됐으니까 다 덮자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도덕적 불감증이나 도덕적 무감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식들하고 앞으로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의로움이 있어야 여러분들 힘을 결집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래 안 갈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다 조작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바일 투표하고 여러분들 ars 투표에 이렇게 표본수가 큰 겁니다 모바일 투표 표본수가 11만 명 ars 투표가 3만 명입니다 모집단이 14만 9천 명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에 여러분들 여러분들 나경훈의 득표율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ars 47.18%가 나오면 나경훈 후보는 모바일 투표도 47.18%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준석이 여러분들 28.70%가 ars 나왔으면 모바일도 28.70%하고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차이를 심하게 냈습니까 이걸 누가 했습니까 이걸 누가 했냐고요 이걸 선거관리위원회에 해 준 거 아닙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나경훈을 여러분들 낙선시키기 위해서 이준석이 모바일 투표 득표율을 쑤셔 넣어준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하고 똑같은 겁니다 선거에 관한 대한민국은 아프리카 후진국보도 못하고 나라가 거의 망한 상태입니다 더 여러분들 험한 것은 이런 것을 고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여러분 대한민국 선거의 결과라는 것은 순식간에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오늘 어제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야 전문가가 본래 여러분들 어제 이야기한 그런 조작 프로그램 시연이 의도한 것하고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오늘은 선거 결과를 순식간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게 되면 한번 브리핑을 하고 오늘 한 번 더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의 사전투표 조작 방법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을 구 방법을 쓰든 신 방법을 쓰든 간에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하는 겁니다 이거를 전산적으로 조작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 선거 결과를 만들어 온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사용한 방법은 조작가 방식입니다 상대방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소 가운데 일정 퍼센트만큼을 훈친 다음에 당선시켜야 될 후보와 함께 더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을 여덟 번 썼습니다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2월 1일 전국동시 지방선거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 하나 빠졌네요 2019년 4월 7일 창원시 성산구 보궐선거 여덟 번의 부정선거를 구조작법 올드 방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신종사기수법이 니우 신조작법이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방식입니다 통합선거인 명부 위변조를 통해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여기서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자 전부를 당선시켜야 될 후보에 사전투표 득표소 대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두 방법을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결국은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을 해 가지고 차익값을 벌려주는 겁니다 이 차익값만 그냥 사전에 선거 기획을 한 사람들이 다 결정하는 것 같아요 특정 정당의 부정선거 기획단에서 이번에는 서울의 몇 프로 이렇게 정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걸 받아 가지고 그다음에 이 조작값만 여러분 결정하는 겁니다 조작값은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세히 이렇게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조작값이 이게 조작값이지 않습니까 이게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 조작값은 이게 조작값 3구 대통령 선거 2월 1일 정국 동시지방선거 이 조작값은 부정선거 기획단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사전에 그렇게 해 가지고 선거 조작범들에게 하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과 관련된 부정선거를 기획한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여러분들 입력해 가지고 조작작업을 하는 것은 이제 선거 조작범들이겠죠 선거 조작범들이 이제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 조작값을 집어 넣어 가지고 여러분들 조작값을 집어 넣어 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격차를 벌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것 이 왼쪽에 있는 것이 개표 상황표에서 집계가 끝나게 되면 개표장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자료를 입력해서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관악에 있는 보조 디비에서 여러분들 그것이 다 집계가 됩니다 여기에 다 모입니다 여기에다가 선거 조작범들이 pc를 연결해 가지고 정상 서브용 pc나 그다음에 조작 서브용 pc 이 자료를 변조를 위 변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조작 서브용 pc 이렇게 변조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가 메인 데이터베이스에 수록이 돼 가지고 방송으로도 나가고 그다음에 선관위 발표자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입니다 조작 서브용 pc 그래서 여러분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야 전문가가 조작 서브용 pc에서 어떤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돌리는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소개한 것이 바로 어제 이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개표소 현장에서 집계된 표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컴퓨터에 입력해가 송출하게 되면 관악에 있는 데이터센터에 이렇게 정상적인 합계 자료가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이거를 컴퓨터 모니터로 보면서 조작용 pc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조작을 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메인 데이터베이스에다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이 소위 조작값은 설정을 해놓습니다 프로그램 안에 프로그램 안에 설정을 해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게 개표장이고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개표장에서 전송한 보조 db에 여러분들 입력되는 선거 데이터고 그다음에 조작용 서버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거하고 이거가 여러분들 한 몸통이고 보조 db하고 여러분 정상적인 합계 pc 데이터가 한 몸통이고 그다음에 조작 서버용 pc하고 이게 여러분 한 몸통인 겁니다 그래서 어제 좀 미흡했기 때문에 오늘 제야 전문가 특별히 이런 방송을 보고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 한 번 더 시청자들에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시 여러분들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죠 잘 보이시면 이보시죠 여기에 조작값이 이미 조작값이 이미 여기에 35% 사전투표 투표자 수준으로 35% 해야 되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여러분 조작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a하고 b는 그런데 a라는 데이터가 개표소에서 입력한 데이터가 어떻게 이러면 조작용 pc에서 조작이 돼가지고 국민들한테 넘어가고 방송에 송출되는 걸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다 한 번 들어보시죠 여기에 이재명 씨가 2만 표를 받았다 이렇게 한 번 보시죠 2만 표 제가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예를 들면 이게 a라는 데가 종로구 개표소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이게 이재명이 만표가 아니고 2만 표다 한 번 봅시다 2만 표 2만 표를 가졌다 그러면 이 2만 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여러분들 종로구 개표소에서 2만 표를 딱 입력하게 되면 조작용 pc에서는 얼마로 기록되는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1만 3천 5백 표가 몇 표로 바뀐지 한 번 보세요 딱 바뀝니다 2만 7천 표로 바뀌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윤석열 후보가 1만 5천 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2만 5천 표를 받았다 봅시다 2만 5천 표 그러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1만 5천 표를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2만 5천 표를 입력하게 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만 5천 표가 2만 5천 표로 딱 입력이 되는 겁니다 심상정 후보 표를 여러분 이거는 이게 지금 봅시다 가만히 계시보세요 기존 조작 방식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가만히 계시 보시죠 지금은 여러분들 구조작 방법 제가 여러분 설명을 좀 잘못했었는데 구조작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8번 사용했던 구조작 방법 기존 조작 방법입니다 보시죠 가만히 계시 보시죠 옛날 거 한번 보고 여러분 그 다음에 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거 보고 여러분 이 구조는 이 조작 값은 이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세팅이 이게 이거는 세팅이 딱 25%로 여러분들 명령을 하달받아 25% 조작을 했습니다 조작 값을 딱 입력하고 나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조작을 하면 어떻게 결과가 바뀌는지 여러분 잘 보이시죠 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한 방법이 아니고 2017년 대선부터 8번 선거 사기 세력들이 활용한 소위 프로그램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방법이 2020년도 4.15 총선에서 그대로 활용이 됐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자료를 딱 입력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뭡니까 조작된 값이 그대로 여러분 결정이 됩니다 그게 선관위 여러분들 메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가지고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자료들인 겁니다 그게 방송을 타고 다 여러분들 방송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입력한 거 하고 방송된 거 하고 지금 선관위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입력한 자료가 보조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조작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게 a가 사전투표소가 우리가 그냥 쉽게 종로구 사전투표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로구 개표소 종로구 개표소에서 지금은 이재명이 만표를 받았는데 이재명이 만표가 아니고 2만표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2만표 2만표를 받았다 하면 윤석열과 심상정 후보 표가 변하지 않더라도 모든 표가 여기 다 바뀔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만3천8백75표를 받은 게 되어 있죠 딱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2만3천8백75표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도 여러분들 1만5천표가 1만1,250표로 바뀌는 겁니다 심상정도 500표가 375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숫자가 무슨 숫자가 들어가든지 간에 입력된 조작값에 맞춰서 모든 여러분들 숫지가 다 바뀌는 겁니다 그게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b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b는 예를 들면 중국 개표수다 중국 개표수에서 이재명이 여러분들 8천표를 받았다 한번 봅시다 1만5천표를 받았다 이렇게 한번 보시죠 1만5천표 1만5천표 1만5천표를 받았다 그러면 이 숫자가 다 바뀝니다 1만5천표를 여러분들 입력을 딱 하게 되면 1만5천표가 여러분 이렇게 다 바뀌는 겁니다 윤석열은 1만5천표를 받았다고 입력했는데 1만1,250표를 줄어들고 심상정은 300표를 받았는데 300표가 돼야 될 건데 225표를 줄어들고 이재명은 1만5천표 받았다고 여러분들 중국 개표수에서 입력을 했는데 국민들이 보는 숫자는 뭐로 조작돼 있습니까 1만8천8백25표로 조작돼서 나오는 겁니다 기가 차죠 당일투표는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당일투표 종로구에서 여러분들 당일투표 득표수를 입력한 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수치는 여러분 다 바뀌는 겁니다 입력한 거하고 여러분 그다음 c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c는 c는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한 4만표를 받았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4만표 4만표를 받았다 하면 이 수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4만표입니다 4만표 이거는 용산구 개표소다 이렇게 4만표 받았었는데 정직하게 이름하게 되면 4만표가 4만표가 될 건데 이재명표는 4만표를 받았다고 입력했는데 4만900표가 돼 있고 윤석열은 3천5백표를 받았다고 입력했는데 2625표로 줄어들었고 심상정은 100표를 받았다고 입력했는데 100표가 아니고 75표로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4기를 기획한 특정 정당과 연계된 인물들이 조작값 25%로 서울특별회사에서 조작해라 이렇게 하니까 선거 조작범들이 25%를 세팅해놓는 겁니다 조작값을 사전투표 투표자 기준으로 25%를 세팅해놓고 세팅을 해놓으면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 하니까 입력하는 모든 숫자들이 다 바뀌어 가지고 여러분들 이쪽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4만표를 기록했는데 4만표가 여러분 분명히 여기에 4만표가 나와야 되는데 보조 dbs는 4만표가 나왔는데 보조 dbs는 4만표가 나왔는데 보조 dbs는 4만표가 나왔는데 보조 dbs는 4만표가 나왔는데 4만900표로 여러분 기록되고 이것이 뭐죠 국민들한테 보이고 방송으로 송출이 되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천표를 입력하게 되면 보조 dbs까지는 천표가 나옵니다 그런데 조작 서브용 pc를 통과할 때 여러분들 천표가 안 나오고 1200표 1300표로 바뀌어 가지고 메인 dbs로 들어가면서 방송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선관위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조작작업이 만표를 입력했으면 당연히 보조 dbs까지는 만표로 정상적으로 왔는데 조작 서브용 pc를 거치면서 뭡니까 만표가 다 변경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2만표가 보조 데이터베이스 까지는 2만표가 돼 있는데 이재명이 2만표가 여러분 조작 pc를 거치면서 2만3875표로 바꿔져버리는 겁니다 윤석열이 1만5천표를 여러분들 얻었다고 분명히 입력했는데 보조 db까지는 1만5천평이 정확한데 조작용 pc를 통과하면서 1만5천표가 1만1250표로 줄어드는 겁니다 심상정이 500표를 받았다고 분명히 여러분들 투표소에서 개표소에서 입력했는데 보조 db까지는 500표로 갔는데 아니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조작 pc를 통해서는 375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조작값은 이미 세팅이 돼 있는 겁니다 선거를 조작을 기획한 사람들이 서울특별시에서는 25%를 조작하고 부산특별시에는 15% 조작하고 그렇게 조작값이 이미 세팅돼 있기 때문에 입력하는 수치가 다 여러분들 순식간에 바뀌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1만5천표를 이재명이 받았다고 여러분들 개표소에 있는 pc를 가지고 전송을 했는데 조작 pc를 통과하면서는 1만5천표가 아니고 1만8825표를 이렇게 바꿔져버리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이게 구식방부입니다 8번 사용했던 상대방의 사전특별특별수를 훔치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치가 모두 다 함께 다 바뀝니다 함께 다 바뀌는 겁니다 2만표가 2만3875표로 1만5천표가 1만1250표로 500표가 375표로 조작값 25%를 세팅해서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이렇게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일치하는데 보조db까지는 일치하는데 조작 서브용 pc를 통과하면서는 그대로 다 여러분들 수치가 바뀌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입력되는 겁니다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작업입니다 여러분들 이 방법을 이 방법을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까지 본 방법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방법 구조작 방법을 본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좀 주제를 바꾸어 가지고 하나 더 더 보고 지금까지 본 것은 구사전특별특별수 조작 프로그램을 시연한 겁니다 어떤 후보별특별수를 개표소에서 입력하더라면 모두 조작된 숫자로 순식간에 바꿀 수 있다 자 그러면 다음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활용됐던 신사전특별조작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하자마자 바로 조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법 가운데서도 오늘은 신조작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설명드리는 방법은 신조작법입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조작서브용 pc를 통과하면서 입력된 숫자하고 전혀 다른 숫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신조작법은 여러분들 구조작법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조작법은 윤석열 후보가 심상정 후보는 절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사전투표를 부풀려가지고 사전투표 투표자수를 여러분들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여러분들 이재명한테 대해주기 때문에 이재명포만 바뀌는 겁니다 이재명포만 그러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7.49%의 사전투표를 뻥튀겨가지고 3만 7천여 표 여러분들 가짜 사전투표를 확보한 다음에 전부를 더블당의 진교훈 후보와 함께 넣어줬기 때문에 국힘당의 김태우 후보의 표는 전혀 움직이지 않은 겁니다 그 작업이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시죠 자 이거를 보시게 되면 이 작업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지역개표장에서 입력하는 겁니다 여기서 입력하게 되면 구조작법에 비해서 특별한 것은 윤석열과 심상정 후보의 표는 안 바뀝니다 그런데 이재명포만 크게 바뀝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죠 이거는 25%라 할 게 아니고 35%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일 기준으로 7.49% 그리고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35%를 조작을 했거든요 자 이재명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을 서울시 종로구에서 4만 표를 얻었다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4만 표요 이재명 4만 표 그러면 이 4만 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4만 표를 딱 집어넣게 되면 분명히 종로구 개표소에서는 이재명이 4만 표를 받았다고 입력했는데 이 4만 표가 보조 tv까지는 4만 표가 정직한 숫자가 들어갔는데 조작용 pc를 거치면서 4만 표가 4만 5,425표로 바뀐 겁니다 이게 신종입니다 신종 2만 표가 가만히 계시 보시죠 한 번 더 보시죠 이 2만 표를 4만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만 표를 여러분들 딱 입력하게 되면 4만 표가 5만 4천 표로 뭡니까 뻥튀기가 된 겁니다 윤석열과 심상정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방법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선거 4기 세력들이 새롭게 선을 보인 신종사전투표 조작기법입니다 예상하건대는 이 방법이 2024년도 4월 11일 총선에서 활용될 것으로 봅니다 이 방법이 훨씬 더 위력적이고 훨씬 더 안전합니다 이 방법은 윤석열과 심상정의 다른 후보의 표는 조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전투표를 부풀려가 가짜 사전투표 사전을 만들면 전부를 다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 주기 때문에 더블당 후보 표만 조작이 됩니다 4만 표를 었는데 4만 표가 여러분들 5만 4천 표를 여러분들 둔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만 표를 받았는데 1만 3천 5백 표를 여러분들 둔갑을 시켜버린 거예요 2만 표를 여러분들 받았다고 입력했는데 2만 7천 표가 여러분들 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서 예를 들면 비가 예를 들면 중국개표소다 중국개표소에서 2021년 총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중국개표소에서 이러면 개표 사무요원이 이재명이 2만 표를 얻었다 더블당 후보가 2만 표를 얻었다 이렇게 입력을 한 겁니다 그럼 2만 표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2만 표 아니고 2만 표를 입력했는데 2만 표가 나온 것이 아니고 2만 7천 표를 둔갑되어 나온 겁니다 이게 이런 조작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위력적인 힘인 겁니다 분명히 올바른 숫자를 입력했는데 완전히 다른 숫자가 나온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수계표를 하더라도 수계표 이름 집계된 숫자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순간 그대로 다 변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4인의 변호사분들이 수계표를 하되 완전히 아날로그식 방법으로 집계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컴퓨터에 수계표 집계 결과를 입력하는 순간 전부가 다 바뀐다는 것 아날로그 방식으로 여러분들 집계를 하지 않으면 전부가 다 바뀐다는 것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용산구다 용산구에 이재명이 여러분들 중간에 한 3만 5천 표를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들 개표 사무요원이 개표소에 있는 컴퓨터에다 여러분들 입력을 해가지고 성관위에 보냈습니다 관악구에 있는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에서는 3만 5천 표를 입력하니까 3만 5천 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자료가 전송됩니다 그런데 보조 db에 연결된 조작용 pc 이름들을 통과하는 순간 3만 5천 표가 이재명만 4만 7천 250표로 바뀌는 겁니다 다른 후보들은 일체의 변화가 없습니다 윤석열 2만 표 2만 표 심상정 500표 500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2017년 대선부터 2022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8번이나 선거 사기 세력들이 사용한 소위 조작법 방법 상대방이던 사전투표 득표사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치는 방법은 숫자를 여러분들 입력하게 되면 전체 숫자가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신종 사기수법답게 통합선거인명부의 위 변조를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자 수를 여러분들 유령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전부 다 더불당 후보 함께 여러분 더해줬기 때문에 더불당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의 여러분들 득표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맨 위에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불당 후보가 4만 표를 받았다고 종로구 개표소에서 입력을 했는데 4만 표가 여러분 4만 표가 5만 4천 표로 변조가 돼가 여러분들 기록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신종 방법은 윤석열과 심상정은 변화가 없습니다 모든 여러분 데이터를 이 조작 서브용 pc를 통과하는 순간 순식간에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이 여러분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린 내용은 조작이 어떻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실감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드렸는데 주말에 한 번 정도 더 여러분들 방송을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선거라는 것은 수계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 집계 가정에서 표를 집계하는 가정에서 조작 서브용 pc를 활용하는 부분이 너무나 여러분들 명료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수계표를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 표 집계를 전산장비를 사용하지 않아야 될 정도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입력한 자료가 조작용 서브 pc를 통과하는 순간 바로 다 바뀌는 겁니다 구조작법을 쓰든 신조작법을 쓰든 이게 지금 여러분들 현실인 겁니다 어떤 후보별 득표수를 개표소에서 입력하더라도 모든 숫자를 다 조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방송 내용을 한 번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현재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소위 공직선거 공직선거는 전산장비를 대대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현장에서 투표지 분류기 전자개표기의 usb 등을 활용해 가지고 조작값을 입력했던 그런 방법들이 널리 사용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지만 궁극적으로 선거 조작의 최종 완결판은 바로 표집계 과정에서 득표수를 조작하는 조작용 pc를 활용해 가지고 작업들이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 방법을 오늘 두 차례 나누어 가지고 전반부에서는 구사전투표 득표수 조작방법 일명 조작값 방식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활용됐던 신사전투표 득표수 조작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주 간단한 조작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모든 숫자가 다 변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좀 더 선거 문제를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2023년 총선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활용했던 사전투표율 부풀리기와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 더블당 후보에 대해주는 이런 방식이 여러분들 광범위하게 확산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일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하지만 모든 여러분들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계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걸 밝히는 겁니다 그래야 그다음에 범인이 누구이냐 어떻게 조작했냐 대비책이 뭐냐 이런 걸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 주력했던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방법을 여러분 그래도 재야 전문가의 큰 도움에 힘입어 가지고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지금 파악이 된 겁니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 파악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시사 문제뿐만 아니고 선거 문제도 이렇게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함으로써 공직선거의 실상을 빛과 그림자를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돕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